Y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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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로 YACHT 많이 말하는 거 경쾌한 경주용 소용 범선 경쾌한 경주용 소용 범선 유람용 호화선 Y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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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자에 PRIMAL STATES AD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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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L. 여기서는 돛. 요트에 돛을 얘기하고 항해. 돛. 돛을 올리다 할 때 돛. 돛들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에 의해서. Yacht can travel. 요트들은 여행할 수 있다. 항해할 수 있는데. In almost abduction. 거의 어떤 방향에서도. 여행할 수 있어요. Except. 무엇을 제외하고서. Directly. 직접적으로. Into the wind. 바람이 부는 곳으로. 직접적으로 가는 것을 제외하고서. 제외하고서는 어떤 방향으로도. 거의 어떤 방향으로도. 항해할 수 있다. Most modern sailing earth. 대부분의 현대의. 현대의. 현대의 sailing earth. 돛이 달려있는. 항해하는 요트들은 가지고 있어요. T-R-I-A-N-G-U-L-A-R. Triangular. Triangular. A-N. A자에. Primus 스트레스가 있고. Triangular. For and Abcels. Abcels. Triangular. 삼각형.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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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식으로는 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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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고물에 있는. 고물에 있는 거니까. 배 뒤쪽에 있는 거예요. 배 뒤에 있는 돛들과. For. For. 라는 것은 앞쪽에 있다. 삼각형이 앞쪽에 있는. 이물이라는 말도 쓰고. 이물. 앞쪽에 있고. 또 뒤쪽에 있는. 고물에 있는 돛들을. 삼각형의 돛들을 가지고 있어요. Arranged는 배열되어 있다. 배열되어 있는데 Bermudaasia 베뮤더 Bermuda Newest Stress Bermuda rig Bermuda North Carolina 주의 동쪽 대서양의 군도다. RIG는 묘책, 장치 여기에서는 RIG라는 단어가 범선이죠. 범선의 장비 한자말로 하면 범장, 범선의 장비 범선의 구 도구, 장비를 얘기하는거죠. Many have an auxiliary engine and can increase speed 많은 요트들은, 많은 요트들이 AUXI, L-I-A-R-Y, auxil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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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의, 예비의 보조하는, 보조하는 엔진을 가지고 있고, 엔컨,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어요.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무엇에 의해서 세팅을 S-P-I-N-N-A-K-E-R S-P-I-N-N-A-K-E-R Spinnacle 강선 앞에 있어요. Primal stress Spinn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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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l k-e-e-l 우리나라 용골 뭐 용용 자 배에서 이제 용을 많이 쓰죠 용이란 말을 용골 고정되어 있는 용골이다 용골이 고정되어 있는 요트 맛있게 마시고 m-a-s-t-h-e-a-d must head 3 강세는 뒤에 있어요 must head must head 돛의 꼭대기다. 돛의 꼭대기. 돛의 꼭대기. 돛의 꼭대기가 있고 돛이 앞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돛 돛의 꼭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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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돛의 배선체. 겉껍질, 겉껍질, 배선체. k-e-e-l 용골이란 말을 썼죠. 용골. after, after sail, after, after. after는 고물. for sail, 이물. 배 앞쪽에 있는거 after sail 고물. 뒤쪽에 있는 sail. main sail. 중심이 되는 sail이다. 힘을 강하게 받아서 중심이 되는 곳. sail number. 도세 숫자 number. 번호가 sail number. b-a-t-t-e-n. b-a-t-t-e-n은 batten. batten. b-a-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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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boom. b-a-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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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어떤 기계 장치가 있는 기실, 객실, 객실, 선실, 객실, 객실이란 말로 많이 쓰죠 객실 JIB은 원래는 뜻이 삼각도시의 삼각돗 한쪽 배전에서 다른쪽 배전으로 돌리다, 주저하다 다른쪽 배전으로 획돌리다 삼각돗 for sale 이물에 있는 앞에 있는 돗이고 after sale, main sale 이라고 했죠. main sale 고물에 있는 돗 jib는 삼각돗, 삼각돗을 얘기하고 숫자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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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R-U-T-D-E-R은 방향타, 방향타, 배키, 배키를 얘기하고 P-U-L-P-I-T, 풀핏, 풀핏은 원래는 설교단, 강론단, 강론단, 설교단. 종료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